네, 안녕하세요. 가수 이건율입니다. 이번 겨울의 막바지에 또 저의 미니앨범이 발매될 예정입니다. 또 이번에 유통사, 단할과 함께한 이번 앨범 몸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이번에 저의 앨범은 특별히 저의 자작곡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. 곡 순은 4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정말 이런 추운 겨울에 잘 어울릴만한 가슴 뭉클한 발라드와 그동안 제 앨범에서 많이 듣지 못하셨을 그런 리드미컬한 곡도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요.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앨범이 발매된 후에는 공연도 많이 할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,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